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미국인 환자가 끝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4억원이라는 배상 판결이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함께 짚어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이후의 대선 이후 그리고 9월달과 하반기 금리 인하 후에 투자를 하고 사면을 돈을 번다는 분야가 있습니다. 알렉스카에서 한인이 우보기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버는 돈이 18,000달러 즉 2천만원 정도를 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트세대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각진터기라는게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무급 초과를 근무한 후주인들이 퇴근 후에 연락을 하면 벌금 8만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초과 근무 후주인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35도가 넘는 더위에 1,500달러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 톤의 쓰레기를 같이 뒤진 공무원들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식 추기금도 무인 단말기 즉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내는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정보 시사상식을 함께하는 뉴욕기다리쌤의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이 새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 주는 말일이 되기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주급과 월급을 걱정해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마지막 주까지 걱정, 근심이 없으실 만큼 경제적으로도 왕성하시고요. 또 주변에서 좋은 일들 속에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기대치 이상이었노라라는 그러한 결과가 있으실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뉴욕기다리쌤의 글로벌 핫 이슈의 로고송 좋긴 하다. 많은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빠른 곡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제가 좀 빠른 곡을 후반에 항상 끝나면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미국인 환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4억 원이라는 배상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짚어보죠. 고관절 골절 수술. 굉장히 우리 연세드신 분들,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많이들 하시죠. 우리 한국에서 무릎 수술과 고관절 수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얼음판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이런 화장실 같은데 목욕을 하고 나온 다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곳은 고관절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4일 만에 숨진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이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민사합의 15부 판사, 부장판사는 최기현 판사라고 하는데요. 미 육군 군무원인 A씨, 사망 당시에는 59세였습니다.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들은 공동해 4억 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한 겁니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왼쪽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A씨는 그날 찾은 병원에서 고관절이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은 뒤에 사고 6일 만인 23일 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 4일 뒤인 27일 건강이 급작스럽게 악화하면서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지만 끝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폐동맥혈전색전증, 폐색전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서 A씨가 사망을 했다라며 총 15억 7,600여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병원 측은 폐색전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통상보다 빠르게 수술을 했고 휠체어 보행과 목발 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면서 약물요법과 물리적인 요법으로서의 운동을 병행해서 조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 측이 조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보행 등 운동은 예방조치로 볼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또한 항응고제를 3일밖에 투여하지 않은 점과 항혈전 스타킹, 즉 압박 스타킹 요법 등을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병원 측이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재판부는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라며 이러한 과실로서 사망을 했을 때 개연성도 인정이 된다고 밝힌 겁니다. 또 폐색전증이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 나이가 많을수록 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써 A씨에게 한 수술은 폐색전증의 위험요인이었다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이 수술 후에 2에서 3주 내지 1개월이고 3개월까지는 지속된다는 연구결과를 들어서 병원 측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재판부는 미국인 남성의 기대수명 여명이 82.9세 등을 토대로써 A씨의 가동연한을 70세인 2030년까지로 보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과 군인연금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손해액을 산출했다고 합니다. 다만 수술 당시에 망인은 59세의 100인 남성으로서 폐색전증의 위험인자가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예방조치가 적절히 시행됐더라도 폐색전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난 금액은 4억 원이 된 겁니다. 유가족의 청구한 돈은 15억이었는데 말입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받은 수술의 내용 물론 미 육군 근무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결 내용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 의료보험 건강보험의 적용이 아닌 상태에서 벌어진 것 그리고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판결의 디테일한 부분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겠죠.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0.25%가 될지 그리고 향후 연말까지 0.5%의 빅 인하가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될 분위기 속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참고를 한번 삼아 보시고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채권 투자 등이 유망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채권에 대한 투자. 첫 번째입니다. 경제 매체의 마켓 월치는 25일 제롬 연준의 의장이 23일 잭슨홀의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에서 정책을 조정할 때가 됐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의 자산을 찾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이미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달 초와 같은 주가 지수의 급등락 상황에서는 채권 투자로 자산을 지킬 수 있으며 미국 국채 외에 우량 회사체 등 다른 채권의 투자를 고려할 만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23일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는 3.806%로서 내려간 상태이고요. 주가에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금융 여건, 주식, 채권 시장의 변동성, 고용 시장 상황 등의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장난칩죠.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 내의 국채나 또 회사체에 대한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갖죠.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유태인들, 주의시들은 굉장히 이쪽 부분에 빠삭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거나 국채 그리고 회사체 또 외국채 즉 다른 나라의 국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죠. 인플레이션, 미국의 이민 문제, 국가안보 등 여러 쟁점에서 상반된 공약을 내놓고 있는 이 양당.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투자에서만큼은 큰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대선에서 누가 승기를 잡든지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쪽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라는 건데요. 25일 미국의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벤커버 아메리카는 미국의 제조업 투자 확대를 대비해서 자 이 부분입니다. 센텐스가 미국의 제조업 투자 확대를 대비해서 제조업 테마 상장 지수 펀드 자 어려운 말이죠. 이런 쪽에 관여가 안 돼 있으셨던 분들은 제조업의 테마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유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러드 우드워드 벤커버 아메리카의 ETF 전략가는 이달 초에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최근에 무역 긴장이 고조가 되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미국의 제조업을 부양하려는 노력으로 인해서 제조업 테마 ETF 뭐라고 그랬죠? 제조업 테마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며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이 부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겠죠. 저는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합니다. 어디다 투자를 할까? 돈 좀 굴릴 데 없나? 미래를 대비해서 자산 가치를 좀 늘릴 데가 없나?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국채 회사채와 제조업 분야에서의 투자에 대한 주식 지수 펀드에 대한 관심 자 이런 거 한번 참고적으로 달아봤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래된 구독자들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알래스카에 사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계시는데 저는 안타깝게 아직 알래스카를 못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혹시 저한테 놀러오라고 하실 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셔서 뉴욕 히다리스에 한번 놀러오세요. 저하고 같이 맥주 한잔 합시다 라고 하실 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댓글로. 이 알래스카에서 한인 우버 기사가 있으신 모양인데 한 달에 18,000달러 하나로 따른다면 2천만 원을 번다라는 영상의 내용이 유튜버의 영상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그런 환경인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나온 내용만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에서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한인 남성이 한 달 수입이 2천만 원이라고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유튜버가 말한 거니까 이제 원화로 말을 해서 2천만 원입니다. 24일 유튜브 채널 곽준빈의 세계기사식당에는 한 달 수입이 2천만 원인 알래스카 택시기사의 3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지금 제목 곽준빈의 세계기사식당 이라는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에는 곽준빈은 LA공항에서 알래스카 베델마을로 이동을 했습니다. 마을을 구경하기 위해서 택시에 탑승한 곽준빈은 한인 택시기사를 만났는데요. 곽준빈은 제임스라는 이름의 10년차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알래스카 택시는 합승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델마을에서는 택시수가 부족해서 합승이 일반적인 문화라는 겁니다. 이후에 뒷좌석에는 또 다른 승객 3명이 추가로 탑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10분 거리를 이동하고 총 24달러 하나로 따진다면 3만 2천원을 지불한 겁니다. 곽튜브는 10분 운전하고 24달러를 받습니까? 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제임스는 택시기사분이죠. 한국분. 여기는 머릿수로 돈을 받습니다. 한 사람당 8달러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머릿수당 돈 받는 곳이라고 답을 한 겁니다. 곽준빈이 하루에 돈을 진짜 많이 벌겠네요 라고 묻자 제임스는 하루에 750달러 하나로는 100만원 정도죠. 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 달 평균 수입이 약 2천만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임스는 여기는 생활비가 워낙 비싸서 생활비와 경비 같은 것을 제외하면 한 달에 1,200만원 정도가 남는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굉장히 괜찮은 거죠. 수입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슈가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래스카를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생활환경은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연어가 생각이 나는 거, 관광지라는 거, 생활비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 버섯과 이런 물품들이 좀 유명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무지한 지식이죠. 그런데 우리 알래스카에서 살고 계시고 알래스카를 잘 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도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일까요? 그리고 이 이슈로 해서 상당히 알래스카에서 돈 벌만 하네.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많은 분들의 댓글 함께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Z세대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진턱. 각진턱. 미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 각진턱을 만들기 위해서 딱딱한 껌을 씹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도 미국 온라인 외모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10대 소년들 사이에서 성숙한 남성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하는 껌 브랜드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Z세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을 Z세대라고 하죠. 남성들 사이에서 매일 껌을 씹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각진턱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선망하는 외모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껌 브랜드인 조 라이너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껌 제품을 얼굴 운동 제품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한 턱의 작별을 고화하고 시선을 끄는 턱선을 만나보세요. 라거나 현대사회의 식습관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변해서 턱선과 얼굴 근육이 발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껌 씹기를 장려한 겁니다. 해당 기업에 따르면 껌 제품은 약 60개에 26달러, 3만6천원 정도 되는 거죠.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구매자의 60%가 18세에서 25세 사이라고 덧붙였고요. 기업의 인스타그램의 팔로우 수는 17,000명을 넘어섰고 18만 명의 팔로우를 보유한 미국 유명 젠지세대 인플루언서도와도 협업을 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속적인 껍 씹기가 각진 턱 모양으로 얼굴형을 바꿀 수 있긴 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의 병원 치과 교수들이 하는 얘기들은 특정 움직임을 반복하면 해당 운동에서 쓰이는 근육이 발달하는 건 맞다면서도 이것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어느 신체 부위나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많이 씹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많이 움직이는 데는 발달한다는 거죠. 저도 교정치과를 한 10년 전에 갔는데, 교정치과에서 하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인간의 턱으로서 발달할 수 있는 최고의 부분만큼 발달하셨습니다. 라고 제 턱을 얘기하시더군요. 껌 씹기만으로 각진 턱을 만들 수 있다는 연관성을 규명하기에는 아직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 약하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껌을 씹는 것이 턱 디스크와 같은 턱관절 질환 환자에게는 금기 습관이라면서, 오징어를 씹는 것도 턱관절 장애를 야기할 수 있어서 쥐가 필요하다고 전환했습니다. 뭐, 오징어만 그런가요? 그렇죠? 육포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또 뭐가 있나요? 쥐포도 있습니다. 무급으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호주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즉, 돈을 받지 않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초과 퇴근을 하지 못하는 호주인들. 그런데 퇴근 후에 연락을 하면 앞으로 벌금 8만불을 문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노동자의 퇴근 후 연락을 무시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됩니다. 로이터통신은 호주가 26일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 Right to disconnect라는 것을 보장하는 법률을 시행한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상사, 고객 등의 연락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반하는 직원은 최대 1만 9천 호주 달러, 하나로는 1,700만 원, 달러로는 1만 5천 달러가 되는 거죠.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최대 9만 4천 달러까지, 즉 8,400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노동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락 거부가 합리적이었는지는 그에 따른 여부는 호주 산업의 심판관인 공정노동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과 책임 수준, 직원의 상황, 연락한 이유, 연락 방법, 방해되는 정도, 추가 수당 지급 여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연소득이 17만 5천 호주 달러, 약 하나로는 1억 5천 7백만 원 이상의 고소득 임직원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돈 많이 받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로이타 동시에 따르면 호주 연구소의 미래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호주 사람들은 작년에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노동을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을 하면 1,300억 호주 달러, 하나로는 116조 8천 7백억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35도가 넘는 더위에 1,500달러를 찾아주기 위해서 2톤이 달려지는 쓰레기를 뒤진 공무원들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경북 안동시청의 공무원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주민이 실수로 벌인 미화 1,500달러, 약 200만 원 정도를 찾아서 돌려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23일 오후 1시쯤 안동시청의 자원순환과 김주환 주무관에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던 시민 A씨가 여행 경비로 준비한 돈을 실수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겁니다. 쓰레기 처리장에 가보니 청소차가 이미 수거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주무관은 곧바로 해당 구역에 청소업체에 연락을 해서 청소차가 아직 운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사정을 설명한 뒤 즉시 업체 주차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조석재 환경공무원과 클레인스테이 기관제 근무자 10명이 곧바로 현장에 달려왔으며 2톤 정도의 쓰레기 더미를 1시간 가까이 뒤진 끝에 날씨는 35도가 넘고 현금이 들어있는 종량제 봉투를 찾아낸 겁니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처럼 돈 봉투를 찾아내기 위해서 일일이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돈을 되찾은 심인 A씨는 하마터면 여행을 포기할 뻔했는데 너무나 감사드린다라며 안동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신속한 대처에 연신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보상은 했겠죠. 날씨가 그렇게 더운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데 여하튼 정말 감사한 노릇입니다. 냄새 나고 거기에 쓰레기에는 별별 보지 않아도 될 만한 쓰레기들이 정말 많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결혼식장을 가시면 추기금을 내죠. 요즘에는 추기금을 가서 내게 되는 예전의 고전 방식 앞에 이제 담당자분들한테 내면서 이름 쓰고 봉투를 넣는 일들 무통장 입금이라 해서 통장에다가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추기금도 앞으로는 이제 무인단말기 즉 키오스크로 내는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카드로도 크레딧 카드로도 내고요. 현금으로도 냅니다. 한 예식업체에서 추기금 키오스크 즉 무인단말기라고 하죠.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것이 알려져서 화제가 됐습니다. 26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식장에 비치된 추기금 키오스크 사진이 공유가 됐습니다. 사진에는 축하의 마음을 키오스크로 간편하게 전해보세요. 라고 적힌 배너 옆에 기기가 설치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추기금 키오스크를 사용한 업체는 하객에게 세련되고 스마트한 이미지에 대한 각인 하객별 축하 금액에 대한 추기금액과 총금액 정산 결혼식 시작 직전에 축의대 번잡함 해소, 빈 봉투 문제 해결, 배송 설치 운영 회수 모두 직원이 관리한다는 것을 해당 서비스의 장점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추기금까지 편지를 위해서 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은 이전부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SNS 상에서는 스마트 추기금 키오스크라는 가상의 기기가 등장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결혼식장이 장사냐? 예의는 없고 그저 편의와 돈만 챙긴다 등의 추기금, 키오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현금 뽑지 않고 카드로 할 수 있어서 크레딧 카드죠. 좋아 보인다, 편하긴 하겠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갈라졌고요. 반면에 줌 있죠, 줌, 화상 방식으로 해서 대화하는 거 줌으로 참석하는 것도 받아달라, 하객으로 참석을 직접 하지 말고 줌으로 탐석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원격으로 참석하는 것도 가능한가 등의 신선한 의견도 나타났습니다. 뭐 부정은 할 수도 있고 예전의 방식에 대한 안일함, 그리고 고전주의를 좋아하는, 또 클래식을 좋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상은 또 변하겠죠. 많이 변합니다. 우리가 변한 지난 날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빠른 곡을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뉴욕히다리쌤의 3탄 로고송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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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